삼성에서는 그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 되지만 삼성이 정말 사정을 하고 야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진짜 풀어야 되겠다 네가 뒤집어 써라 이런 일이나 모를까 그건 자신에서 그럴 필요는 없지 내가 볼 때 근데 이제 저는 뭐냐면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분석해봤을 때 대화가 됐을 때 삼성에서 왜냐하면 걔네는 뭐가 있냐면 또 주주들이 있고 여러 가지 보는 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걔들이 만약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한 번 몰라도 지금 이진영 씨 나이 젊은 사람이 그거 진짜 블랙헌슘이 되고 사기꾼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직 나이 젊은데 아이고 그렇죠 그런 면이 있는데 돈 매덕은 나중에 벌 수 있어 돈 매덕은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요구할 것 같아요 글쎄 뭐 그거 봐야지 내가 봐도 삼성도 지금 이제 너무 언론에 당해있으니까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어 있는데 돌파구가 있다면요 그거를 이진영 씨가 미리 놔서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럴 용리도 있다 감사합니다